농업이나 축산, 자연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발효액으로 만든 이른바 EM을 찾는 농민과 축산 농민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재군은 화학비료나 농약과는 달리 쓸수록 환경은 살리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유용한 미생물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광합성균과 유산균, 효모 등을 발효해 황산화 물질이 풍부한 유용한 미생물 EM. 지난해 인재군이 농업에 유용한 미생물 240톤을 농가에 무상 공급한 결과 작물 생육을 촉진하고 토양 계량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의존하지 않고 관수 시설을 이용해 6년째 오미자 농장에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살포해 어렵다는 친환경 농업에 성공한 농가도 있습니다. 유용한 미생물은 농작물뿐만 아니라 한우 사육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에 타서 소를 먹이면 사료 분해 흡수율을 높이고 축사의 악취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인재군은 현재 유산균과 효모, 광합성균이 혼합된 복합 유용한 미생물을 각각 균을 분리해 단일균 형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축산 농가를 위해서는 가루 형태로 미생물 보조 사료를 만들고 미생물 미네랄 활성수도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인재업 덕산리에 45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농업 미생물 센터를 건립합니다. 친환경 농업이나 축사 관리에 EMA 효과가 좀 많아서 또 다양한 농업에 대한 필요한 미생물들 공급이 필요해서 저희가 새롭게 친환경 농업 미생물 센터를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친환경 농업 미생물도 농작물이나 사육 동물에 따라 기능성을 보강하는 맞춤형 시대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